야 랩미인은 여자가 하는거 아니야? 왜 남자가 나가? 이거 프리즈는 같은마음 쥐 얘 때릴까요? 아와 환이구나 조심 일내로 싸우면 저 해줄게 없어요 일내로 내가 이겨 플래시방까? 아냐아냐 저 힐있어 소녀야 인정? 아 인정 인정 길이 안나올게 이러고 다음 턴에 하면 돼 조금만 내가 더 때렸어야 되는데 야 뭐야 저거차 하나가 없는데 아 그래요? 뭐야? 뭐지? 아 하나 녹았나보나 그냥 뭐 빨리 빠졌으면 돼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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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게 쓰면은 브랜드가 막아질 수 형 들어갈까요? 되는데 오겠다 아이고 노플 아이고 노플 플래시 Q를 했어야 됐는데 플래시 E를 하면 안되는데 그러니까 휴발로 노플인데 아 3레벨 브랜드 한번 볼게요 아 맞아 브랜드 아 이번 새끼야 아 이번 새끼야 야 보릅띵 나 안 잡혀줄 건데 땡 브랜드 이제 또 점화 돌겠다 얘 못하면서 왜 이렇게 나대냐고요? 그럼 너는 왜 이렇게 못하면서 저한테 다 가르쳐대요 드디어 아 이거 안되네 야 이거 노플 탈탈탈 탈탈 바뀌는데 저는 좋을 것 같긴 한데 나이스 나 이 범 죽여요 하아 하아 일단 다리오스가 자라졌다 진짜 민저 다리오스가 미안하다면서 딱 오네 아 빈 속에 약을 먹었던데 빈 속에 약을 먹으면 어떡하니 형이 치킨 한마리 보내줘? 하하하 아니야 형이 치킨 한마리 보내줘? 하하하 어? 빈 속에 밥을 먹 밥을 먹어야지 약을 먹으면 어떡해 어? 아 아 아 알리라칸 쓰레시 볼리트 상태를 어떠냐고요? 좋아요 이거 밀리언 조각이요 근데 있잖아요 진짜 이새끼들 너무한 게요 제가 트리플킬해도 다리버스 오지네 와 니와드님 오시키 생각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한번 갈까? 뭘 상호 형한테 오지게 뜯어먹어요 시우봐 내가 며칠 전에 애들 배고프대해서 내가 치킨 보내줬다 이새끼야 내가 뭘 뜯어먹어? 와 에드벌룸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힐티돌은 내가 한 거 생각 안하고 무슨 바닥쳐 먹은 것만 하하하하 브랜드 원컴 되지 않아요? 와 흑님 100개 감사합니다 어? 나 여기서 못 봤는데 생각만 하시는 건가? 겨우 치킨? 세명한테 치킨 사주려면 4만 얼마야 이새끼야 4만 6천원인가 그때 나.. 아닌데? 좀 많이 나왔네 4만 8천원은 왔나? 짐 넘길게요 갑주면 W 맞았어 아 리시큐 실화야? 20초가 많이 안 줄었는데? 아 이번 눈블 저 W 히힛 해요 아 이거 녹아버리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녹아버리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녹아버리 야 애니비아 피 싫어해요? 애들 이상해요 스킬을 찾아 애니비아랑 잡을 것 같은데? 까비 니신이랑 애니비아 스킬샷 왜이래 덧바라 니가 사람이냐 이러시는데 니가 덧 깔아보세요 그니까 나는 못 깔겠어 학습능력이 없어서 나는 중졸새끼라서 저는 아무리 쳐 말해도 모르겠네요 그니까 너는 더 잘 깎는 방송 한번 가보세요 가세요 예 저 진건 장애는 아니에요 병신이에요 그냥 제가 전 중졸이라서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말해줘 저 왜 찍나요? 왜 찍냐고요? 그냥 찍는 거예요 칭찬하지 마세요 그냥 아 진짜 중졸이에요 응 형 브렉도 없어요 진오면 잡고 예 형 진 돼요? 진호? 지금 안될 것 같은데 되나? 일로 까봐 그럼 이러면 돼 너무 나대 아 그럼 빨리 들어야겠다 어 그랬더니 뭐 덧은 덧은 뭐 이렇게 까는 거예요 예 호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걸 많이 쳐먹다 보면 사람도 예 생각이란 걸 좀 해가지고 예 얘네 오거든요 형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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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얘네 실화 아니야? 이걸 왜 와? 바보들이에요 야 알리가 맞는 챔프다보니까 상대방이 때리고 싶나봐 솔직히 서포터 입장에서 알리가 상대방이 있으면 저는 야 다이브하면 더 갈래? 쭉 돌아 빠진 척하고 한 번 잡을래요? 다이브는 좀 원한데 빠진 척하고 가죠 아이브 가라앉다는 솔직히 지금 멘탈 나가서 또 오거든요 레드도 있는데 스펠 다있지 근데 이번에 예 스펠 다있지 여기 놓아도 돼 진 W 피할 준비 진 W 피할 준비 진 W 피할 준비 진 W 진 W 피할 준비 이 W 안 쓰네 아 공 빨라 살 수 있어? 네 공도 있어요 저 공 있어요 형만 빼요 플래스 써요 아 맞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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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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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까아리 아 이거 진짜 못맞아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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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노플 진노플 야아 얘 알 있는거 아니에요? 형 도와줄 수 있어요? 야 그래도 나 힐 잘 써가지고 존나 잘 버텨는데? 형 저도 버티는게 뭔지를 보여주겠는데요? 이거봐요 아 이거 배달 나갔어요 이건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이긴거지 얘네 멘탈 개나가? 얘네 멘탈 터졌다 중졸이라 중졸이라 못해요 아니 중졸 분리하면 중졸 드림 나와야지 자 중졸은 한 번하면 두 번 잘할거 같죠? 못해요 수령 한번만 사랑합니다 오오오오오 야야야야야 괜찮냐 괜찮냐? 간제 어디까지 가는거야? 여기가 마스터 구간일거에요 마스터 둘번 다 저 둘 다 마스터 계정을 해봤어 얘 확실히 원재계에 이상오라니까 내가 그정도까지 타락했다 저 궁 15척 야 요리는거 봐 아 진짜 아니 친놈들은 심심하면 그냥 아 꽤 아 뒷박치네 진짜 아 쭉 빠져야 되는데 꺼져 이새끼야 안 맞아 아 헬프 볼 레밀 아 우리 브라리아 형이 뿡 아르 아르 뿡 아르 감사합니다 아잇 디리고 타워 엄청 많는데 아냐 아냐 얘네 정글이랑 미드 플래시 원이거든요 갑자기 튀어나오는거지 아 아 좋네 괜찮아요 전 살았어요 아 이게 게임이 진짜 잘 봤냐 아 진짜 바텀에서 이렇게 훔쳤다니까 형 쟤네들한테 잘못했어요? 몰라 미친 혼나와 아니 더시 문제가 아니라 저 방금 존나 잘 피했어요 와 이 새끼들 진짜 나 이거 혼자 줘 네네 캐틀 너프 심각 그래도 쓸 만은 해요 캐틀이 덧콤보가 너무 좋아서 야 닌탑 좋네 존나 잘 살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자 백보동 위하윤 아니 다인공 맞췄는데 가졌다 사람 짐 트페드 아 보여주지마이다 아니다 지우자 응 깨자 얘 한 번만 깨워 간주 간주 간 고고고 여기 온다고? 아니 못망가는데 플래시 플래시 있는데 아 DCL DCL DTDL 가는주 가는주 또 뭐 있소? 참아 빨리와 정신 못 차렸지 형 조심 아 형 안 지겠다 W4 앗 다 있었구나 저기서 정리된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흥분했다 쏘리아 응 너무 흥분했다 좀 차분하시자 너무 고라니 메탈을 당해버렸다 2패 2패도 살아있었네 난 다리우스 선에서 다 정리한 줄 알았더니 이렐리아 노플 아니 리신새끼 저기가 있어 찐쿨 원 딜루저던데 막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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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신은 왜 저기겠냐 오늘 딘따 많이 잘산다 나 진짜 잘살아 찐따 찐따 갈래? 이거 프리긴 한데 다리우스 안 돼요 빼줘 이거 프리긴 한데 다리우스 안 돼요 빼줘 야 이거 피 채우고 가자 이거 없는 줄 알겠지 이거 없는 줄 알겠지 아 이번엔 몹에 1초 2초 아 그럼 쓰지 말걸 너무 줄었다 리신 오고있거든요 크글이 WP 4초 아 2초 2초 가가가가가가가 못맞춘죠? 전 맞았어요 이 새끼가 아 나 진짜 야 빼줘 빼줘 끝에 아 이거 리신이 리신아 이게 와라 이거 하지 말고 어 아이 세상에 아 하지마 아 왜 전령을 치고 있어 혼자 좀 돈 많아요? 천백원 천백원만 모으면 돼요? 천백원 있다고 천백원? 이거 호응 안되나? 천백원 가리우스 물릴 수도 있겠다 브랜드 나오기 일부 직전인데요 저거? 이 새끼 여기 와든거 같은데 왠지 이번에 나올거 같은데 아니 와드야 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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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었다 마을거 같았어 터만 터만 얘까지 몸좀 던져 터만 루신아 너 말고 그렇지 맘다형이 2차까지 가자 2차까지만 2차까지 터만 터만 오우우우이 도왕 다음 미니언 고나요? 잘 próximo 저 진출일은 adesso 내가시기 바랄다 준비가 바로 쭉쭉 빠지 나야 나 갱승제 여영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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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승제를 여영 하하하하하 갱숭제 1원장 나였나옥 갱숭저루야 어 얘네 탑 곧 있으면 풀원 나머지 잘 못 보지 근데 이런거 실버 원딜러도 다 함 이게 칭찬 못 듣니 지랄 연병하고 있네 야 니가 이 새끼야 라인스 썼으면 너는 이미 뼛속까지 털리고 아 나는 역시 실버다 이 지랄 새끼가 무슨 실버도 다 해? 이야 지렸다 야 지렸다 이 새끼 지랄하는 것도 정도껏 쳐야지 실버 원딜도 함 차라리 다이아 옹호한다고 하지 그러냐 이 새끼야 궁 살짝 가세요 이야 나이스 급해 새끼는 나 혼자 선으로 가능해 이 새끼 왜 깝치냐 야야야야야야야 야 와아 아 형 왜 깝쳤어요 적당히 깝쳐요 아 으한 음 그 뭐야 알리 카운터 오브 잔나나 자이라 요런애들 잔나 자이라 브라운도 괜찮고 타켄치도 카운터에요 카운터라면 그러게 왜 나대냐? 내가 이래서 실버한테 땅인거야 개무시해가지고 이렇게 투패 대신 맞아주면 돼요 그럼 투패도 5킬 먹었어요 이새끼야 아 아까워 나 죽겠는데? 야 너 죽냐? 너가 R이 되면 어떡하냐? 보여주라 더블킬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나 살짝 조금만 고수였으면 다 잡았는데 이거 보여주나? 보여주나? 이거 살면 내가 뽑고 와 진짜 살면 뽑고 와 뽀뽀가 싫은걸로? 야 방금 1킬 했다가 뭐라하는 줄 알아? 이런게 뽀룩이 뽀룩으로 챌린저 간 갱지요 뽀룩이 모졌네 이게 만약에 종탁형이나 캬아형 망송이었으면 역시 우리 종탁이 우리 가탁 우리 석현이 너무 잘해 우리 석현이 너무 잘해 알리 선피 케이틀린 안주면 괜찮은거 같아요 상대방한테 케이틀린 안주면 자이라 하나 이런거는 진짜 잘 버티다가 체제 룬 이런거 받고 잘 버티다가 갱올때 잡으면 되거든요 지니 많이 화났는데 지니 좀 많이 화났는데 지니 좀 많이 화났는데 지니 지니 차가워 아 언제께 해줘요 뭐 하니 리신아 고장 났어 지니 잠자려 가자 쭈코를 울려라 야 모은이 모은 슈가 이상한 딜이 날 다 부리냐 아아아아 빼기 비니비 엄청 세겠다 15레벨 응 다리 마나만 있었으면 다 잡긴 했겠다 앞으로 내 방송 안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X같은데 X같은데 왜 보냐 개새끼 보지마 아 안봐도 돼 그냥 제가 방송 망할게요 아 개 지겹다 저는 그냥 탱창이랑 쿨감때문에 요거 좋은거 같아요 태양이는 싸기도 하고 산악방벽 바텀님 바텀주어님 팬가격 고마워요 다섯개 감사합니다 원 딜리 원딜만 잘 컸을때는 산악방벽 빨리 올려서 플레이 누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목소리가 좋은데 원딜만 2반이 잘 컸을때는 산악방벽도 괜찮은데 갱모티이 좋다 아이고 우리 브라리 형님 붕 아르 감사합니다 나름 신경좀 써주려고 하는데 갱즈퍼스 잘 태우네 그렇죠 잘 태우죠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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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더블에 구삼초 지네 이곳이 하음 진 커버해놨으면 진 커버해놨어요 잡을수 있어요 확실해요? 아 이랬건 확실하구만 확실한거니구만 확실한 건이구만 와 진짜 쎄다 다른 팬님들은 골카카 잘 피하는데 갱전을 옥죄하냐고요? 하하하 니가 버그 쓰는 롤을 했나보죠 예? 아! 아아아아악 stick kill이냐 아 마아앗 휴발야 누구냐 야좀 쎄 쎄 투? 빽 빽 빽 빽 땡 흣끽끽끽끽끽 안되겠다 지명타 100% 갱승제로이 다음톤에 같이가면 끝날 듯 저 루나 잘 안가요 이거 루나는 별로에요 채팅기 더 좋아요 지명타 100% 빙커스 다같이 가면 끝나 와 진짜 개트롤이었네 자자자 날래 날래 가는 자 이새끼 1대1 좆밥이죠 제가 이새끼한테 치면 사람새끼가 아닙니다 사람새끼가 아니구요 사람새끼가 아니구요 사람새끼가 아니구요 너는 좆밥 때리구요 내가 순을 조금만 더 늦게 써도 너는 좆밥 때리구요 갑시다 리신 왜 죽었어 리신 왜 죽었어 아니 이렐리아한테 무빙 드립 치고 있네 염병할 수 있어 일단 저희끼리 바론 치죠 오케이 오케이 미드 택밥 우리 바론 치고 엘리비압스 틀릴거에요 아 1분 남았잖아 뭐야 다같이 가자 와 2명 이거 1명 저희만 안되지 2명 됐대 여기 들어가면 안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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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2명이자 이상한 짓 하면서 이상한거 걸리면 그 시간 진짜 되긴해요 그냥 다가 뭉쳐서 가면 끝남 뭉쳐서 가면 끝남 야 왜 레더 안나와? 뭐야 먹힌거야? 먹혔네 뭐지? 이거 갑자기 확 옆에서 걷는거 조심해요 그거밖에 노릇게 없어 뭐할거냐고 뭐할거냐고라 얘 노플 봉 봉 봉 봉 카우치는데 하나 잡고 카우카우 아 다 죽이자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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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추천 한 번씩만 해주세요 라칸은 1레벨 짤짤이 심한 조합이면 큐던되고 괜찮으면 W 웬만하면 W요 이래놓고 지가 잘 안줘야겠지 그래 나 못했어 시청감사합니다 빵빵빵 아아 우리 흥님 100개 고마워요